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오면서 처음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목표로 삼았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천 명 정도만 모였으면 좋겠다 2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해주신 덕분에 벌써 만 명을 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얼굴이 안 나오게 글로만 써서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면도 따로 띄울 건데요 요건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습니다 포튜브 구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총 2675명이 봐주셨고 102명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을 불러와 볼게요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단지 요거는 그때는 컴퓨터를 한 거고 이번엔 모바일이었는데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해외에서 직장과 운동을 병행하시나요? 운동하면서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직장과 운동 그냥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퇴근하면 운동하고 아니면은 운동 아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힘들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릎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무릎 수술을 하고 운동을 좀 오랫동안 쉬니까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던 것 같은데 뭐 슬럼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롤을 했죠 네 롤을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주짓수를 함에 있어서 웨이트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크로스피트를 좋아해서 웨이트를 반강제로 하곤에 있는데 크로스피트를 하고 나면서 이제 좀 많이 주짓수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본에 라소가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항상 못 깼었어요 라소 그립을 잡히면은 근데 크로스피트를 하고 난 이후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웨이트가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메달이 몇 개인가요? 몇 살에 시작하셨나요? 제발 애청자인 제가 당첨됐으면 당첨되셨네요 자 메달이 몇 개일까? 자 일단은 심지어 여기서도 메달이 있어요 여기 러시아에스단 메달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저 같은 고중량 체급은 시합에 나가면 거의 메달이에요 많아야 막 4명 이러니까 뭐 저도 동메달 이런 식이라서 좀 많이 메달 개수는 많아요 근데 부끄러운 게 많아서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물론 경쟁을 하고 1등을 한 것도 제대로 1등을 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메달 개수는 진짜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네요 시작한 거는 19살 때 했어요 19살 때 수능 끝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속된 팀이 있으신가요? 러시아 주짓수와 한국의 주짓수에 차이가 있나요? 한국에 소속된 팀은 와이어 주짓수입니다 네 와이어 주짓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녔던 도장은 와이어 주짓수 사당 지부였어요 러시아 주짓수와 한국의 주짓수에 차이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애들이 조금 더 빡센 거? 그 정도? 힘이 더 좋은 거? 한국으로 다시 오실 계획은? 그리고 강의 영상이나 도복 리뷰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한국으로 갈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제가 휴가로도 갈 수도 있고 이제 기타 시험을 보러 가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가기는 분명히 갑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여기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긴 갈 거고요 아주 돌아가는 거는 최소 내년 10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강의 영상이나 도복 리뷰 강의는 솔직히 제가 아직 실력도 그렇고 좀 여기서 좀 찍기도 그래요 여기는 아무래도 러시아어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찍기가 그렇고 나중에 한국 가면은 기회가 되면 꼭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도복 리뷰는 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리뷰가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요 모자도 사실 미스터파커 거예요 리뷰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주짓수와 러시아나 타국 주짓수의 교육과정에 대해 차이가 느끼신 점이 있나요? 일단 생활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서 혼자 살았었는데 그때랑 생활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일하는 거 제가 출근하는 대로 제가 혼자 하고 거의 생활에는 외국이 된 거 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짓수와 타국 주짓수의 교육과정의 차이 없는 거 같아요 이건 도장마다 다른 거지 나라마다 다른 건 아닌 거 같아요 아예 운동 쪽으로 전향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초창기에 있었어요 아주 초창기에 초창기에 이제 왜 그때는 프라이드 막 이런 거 보면서 운동할 때라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싸우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생활에 되게 만족을 해요 유대용씨에 대한 분석 영상 보고 왔습니다 구독 받고 갑니다 메일 주소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상품을 보내주실 수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직장에서 일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으신데 사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힘든데 계속 지쳤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운동을 하는 게 지친 거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이게 탈출이고 사실 힘든 거는 일 때문에 힘든 거지 운동 때문에 힘든 건 아닌 거 같아요 주짓수에 적합한 체형이 있나요? 저번에 일본 여자 선수의 UFC를 보는 경기를 보는데 다리가 짧으면 불리해 보이네요 메일 주소 또 안 주고 좋셨네 아... 일단은 대답은 해드릴게요 일단 팔다리가 길면 당연히 유리한데 그렇다고 짧다고 불리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짧은 사람들은 짧은 체형에 맞춰서 주짓수를 하고 긴 사람들은 긴 다리에 맞춰서 주짓수를 하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다음 주짓수 관련 목표가 있으신가요? 권호영님 일단 제 주짓수 평생의 목표는 ADCC 본선에 진출하는 거예요 예선 통과자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예선에 3번 출전했거든요 아니죠 4번 4번 출전을 했구나 근데 4번째는 이제 유럽 예선으로 가는 예선이었으니까 의미가 없고 3번은 이제 제대로 출전을 했는데 3번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딱 한 번 1승 했고 나머지는 다 첫 판에 졌어요 기회가 된다면은 본선에 꼭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많은 운동 중에 주짓수를 하신 계기가 주짓수를 언제까지 할 건지 일단 주짓수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종합격증을 했는데 주짓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주짓수만 하게 됐고 노게이라를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노게이라때문에 거의 시작했다고 봐도 무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짓수를 언제까지 할 건지 저는 제 몸이 닿는 데까지 하고 싶습니다 주짓수를 처음 시작할 때 잘 배우고 싶지만 디테일한 움직임들이 많아서 기술을 흡수하기 어렵네요 초보자들에 대한 어떤 조언 만두기 대처법이나 한국에 있는 만두기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추천 만두기 대처법 저는 참고로 이게 귀를 되게 많이 부비는 스타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두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기해 하거든요 대처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어가드? 하는 정도? 그리고 병원은 제가 추천드릴 수가 없겠네요 제 주변에선 다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주짓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 피지컬, 본인의 철학 또는 멘탈 등등 일단 저는 뭘 한 가지를 하면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비단 운동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그냥 저는 한 가지를 하면은 꾸준하게 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주짓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멘탈이라기보다는 꾸준함이 필요한 게 주짓수인 것 같아요 주짓수를 하면서 사랑이 싹 튼 적이 있던가요? 가령 미녀 주짓대로 썸 탄 일이요 썸이 아니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다음 질문 러시아 많이 추워요? 한국 고향 생각나시나요? 러시아 생각보다 그렇게 안 추워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한국은 진짜 생각 많이 나요 가고는 싶은데 사실 여기 지금 생활이 되게 만족감이 높아서 막 엄청 가고 싶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가끔 그냥 생각나는 정도 아 가고 싶다 이런 생각나는 정도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다음 질문 어떤 마음가짐을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하다 여자친구 있나요? 일단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은 꾸준히 한다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다음 질문 운동 말고 다른 취미가 있나요? 어... 사실 이 영상에 업로드가 좀 늦었던 게 제가 지금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롤토체스입니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면 내다시가 금방 가있더라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분들과 롤을 같이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나중에 자 다음 질문 주지수에 입문하게 된 계기 그리고 만약 부상으로 주지수를 못하고 재활을 하는데 재활이 끝나면 다시 주지수를 시작할 생각이신가요? 일단 부상으로 수술까지 했고 재활을 했고 주지수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답변이 된 것 같고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일 빡센 걸로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그래서 종합격투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냥 주지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랑 주지수 둘 다 하셨다고 했는데 플레이가 탑보단 가도해지신 것 같다 어떻게 고치신 건가요? 파란띠까지는 제가 탑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파란띠 아래 이제 무릎을 다치면서 그때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스탠딩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가드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몸에 부상이 생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 질문 부상 방지 혹은 부상 후 몸 관리 방법 일단 저는 부상이 되게 무릎이 컸었기 때문에 아이싱을 무조건 해요 운동이 끝나면 아이싱을 집에 와서 무조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상 방지는 이제 저도 몸을 좀 많이 푸는 편입니다 몸을 많이 풀고 충분히 땀을 흘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 정도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역시 운동 쪽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주짓수 말고 다른 운동을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러시아에 거주 중이신데 인종차별은 없나요? 주짓수 말고 다른 운동 프리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꼭 할 생각이고요 강사분까지 찾아놨었어요 참고로 그리고 인종차별은 제가 봤을 때 IMF 때 정도? 제가 우크라이나 살았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인종차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인종차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는 일단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슬럼프 극복 방안 굳건한 신념 같은 거 글쎄요 딱히 크게 슬럼프는 온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극복 방안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든 싫든 도장에 가는 거 꾸준한 거 그 다음에 굳건한 신념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fuck the yellow 저 yellow를 진짜 싫어해요 you only live once 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주변에도 많았었는데 보통 다른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주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거를 다 찾아가면서 제가 다 알아서 하면서 그 다음에 제 삶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굳건한 신념이 요겁니다 fuck the yellow 이상이네요 최대한 많은 분들 질문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을 했는지도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명은 충분히 넘은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배송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지원해주신 보호의 내로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다른 컨텐츠와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